길이와 시간. 1cm보다 작은 단위 1mm 알아보기. 1cm를 10칸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작은 눈금 한 칸의 길이를 1mm라고 읽습니다. 영어 mm 두개죠. 결국은 영어를 아셔야 됩니다. 모든 과학과 기술서는 영어로 외국에서 다 발견되고 만들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cm는 10mm입니다. 1cm는 1mm가 10개인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영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건 자, 자를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mm와 cm의 관계. 10mm는 1cm, 20mm는 2cm, 30mm는 3cm, 40mm는 4cm. 몇 mm 알아보기. 5cm보다 3mm 더 긴 것을 5cm 이렇게 읽는 거죠. 3mm. 5cm, 3mm, 53mm입니다. 53mm. 이런 것들죠. 연필이 길이. 이 끝에 0부터 맞춰서 한번 재 보십시오. 이렇게. cm보다 mm 더 긴 길이. 쓰기. cm, mm, cm, mm. 5cm, 3mm, 5cm 더하기 3mm. 5cm 더하기 3mm. 5cm는 50mm. 3mm, 3mm. 더하면 53mm. 숫자는 숫자끼리 다르세요. 특히 단위가 같을 때. 단위가 같을 때. 단위가 동일할 때. 자, 동일 이런 것은 전부 다 한문이기 때문에 한문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이 한국말 뜻을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그렇죠. 한자. 한문 같은 것. 1cm보다 작은 단위를 알아보러 갑니다. 네모 안에 안 묻혀서 넣으시오. 이것이 나타내는 작은 눈금 한 칸은 1cm를 10칸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칸입니다. 2번. 작은 눈금 한 칸의 길이를 1mm라 쓰고. 1mm. 어렵죠. 한국말. 한글로 쓸게요. 그렇죠. 3번. 1cm는 10mm와 같습니다. 4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8cm보다 5mm 더 긴 것을 8cm, 5mm라고 합니다. 씁니다. 5번. 3cm는 30mm고 그러면 34mm가 됩니다. 6번. 72mm에서 70mm 더하기 2mm고. 70mm는 7cm, 2mm. 1km. 1km 알아보기. 1000m를 1km라 쓰고. 1km라고 이렇습니다. 1km. 1km. 이렇게. 1000m는 1km. 1km 알아보기. 운동장의 길이 100m, 운동장 길이 10배, 1000대죠? 1000m 대죠? 1km입니다. 길이 단위 사이 관계. 1cm는 10mm, 1m는 100cm고. 1km는 1000m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km, 몇 m 알아보기. 1km보다 400m 더 긴 것을 1km, 400m라고 쓰고. 1km, 400m라고 이렇습니다. 1km, 400m는 1400m입니다. 왜? 1km는 1000m거든요. 400m도 하면 1400m가 됩니다. 1km, 400m는 그러므로는 1400m가 됩니다. 기차 한 대의 길이가 200m일 때, 기차 다섯 대의 길이를 알아보러 갑니다. 7번. 기차 다섯 대의 길이는 5 곱하기 200을 하게 되고, 5, 20 한 다음에 공이 두 개 붙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1000m죠. 8번. 기차 다섯 대의 길이는? 그러면 1000m는 1km잖아요. 1km라고 읽습니다. 그럼 이건 한글로 적어야 되네. 9번. 2km보다 810m 더 긴 것을 2km, 810m라 씁니다. 10번. 4km는 4000m이죠. 4000m. 11번. 7000m는 7km. 12번. 5km는 5000m죠. 5,900m가 됩니다. 13번. 6,500m에서 6000m. 6000m는 6km. 500m죠. 길이와 거리를 어림하고 재어보기. 초등부 과정은 어림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어림. 길이를 어림하고 재어보기. 자 없이 길이를 어림할 때는 약 몇 cm, 몇 mm 또는 약 몇 mm라고 나타냅니다. 머리핀의 길이를 어림하고 자로 재어보기. 재어보니까 어디까지죠? 약 4cm, 5mm. 그런데 어림한 길이가 대충 보니까 4cm, 5mm로 보인다 이 뜻이지. 실제로 재어보니까 4cm, 2mm다 이거죠. 이게 실제로 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길이를 알고 있는 신체의 일부나 사물의 길이를 이용해 길이를 어림해 봅니다. 손톱이 약 1cm인데 머리핀의 길이는 손톱으로 4번 반 정도 되므로 4번 반, 4cm, 반이니까 반은 1cm의 반은 1cm는 10mm의 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반이니까 5mm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길이의 합과 차, 같은 단위끼리 더하거나 뺍니다. 1cm는 10mm, 1km는 1000m임을 이용하여 바다 올림하거나 바다 내림하여 계산합니다. 자, 단위를 좀 맞춰야 됩니다. 자, 거리 어림하기. 기억에서 띄어가의 거리 어림하기. 1km, 그러면 뭐 하나, 둘, 셋, 3배쯤 되는, 어? 너는 4배쯤 보이는데? 1도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중고등부 가면은 내면 안 되겠죠.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4개라고 하면 어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그래갖고 이건 대충 보니까 뭐, 한 이 정도 선으로 꺼줘야 돼요, 이렇게. 대충 보니까 기역에서 ㄴ까지 그리는 1km이고, 기역에서 ㄷ까지 그리는 기역에서 ㄴ까지 3배쯤 됩니다. 그래서 약 3km다, 이렇게 한 겁니다. 참 의미 없는, 그렇죠? 6cm, 6mm 더하게 되면은 4cm, 5mm 더하면은 지금 이거는 11, 6하고 5를 더하면 11mm인데 1만 쓰고 1은 올린 거예요. 그래서 11cm 됩니다. 이거는 700, 아, 뺐죠? 이거는 2를 하게 되면 1000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1200에서 500을 빼면 700이 되고 2에서 빼면 1이 됩니다. 자, 요런 계산법 물감의 길이를 어림하고 자로 재워보려고 합니다. 무릎이 다 봤지요. 자, 14번. 물감의 길이를 어림하면은 이것도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래도 됩니까? 뭐, 4배라고 해야 되나, 물에다 넣을 줄 갖다. 5배, 또 5배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하고 5개 된다, 이래요. 어림하면 약 5cm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지금. 자, 지금 초등학교 3학년까지니까 그냥 요런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냥. 15번. 물감의 길이를 자로 잰 것입니다. 실제로 쟀죠? 자, 5cm하고 두 칸 같나요, 여기가 두 칸? 그죠? 2mm. 실제로 쟀니까. 집에서 각 장소까지의 거리를 어림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16번. 집에서 약국까지의 거리는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의 두 배 정도 보이네요, 그죠? 두 배 보니까 약. 이게 이제 천 미터죠, 두 배니까. 천 미터인데, 이건 1km잖아요. 집에서 서점까지의 거리는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의 약. 지금 이리되죠, 이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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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4배쯤 보인다, 그죠? 4배쯤 보이니까, 또 이것의 두 배가 되는 거야. 또는, 또는 500 곱하기 4를 해야 되죠. 4형은요, 4형은요. 4, 5, 20. 2000미터죠. 2000미터는 약 2킬로미터죠. 자, 단위 쓰는 거, 영어니까, 그죠? 자, 연습을 많이 하세요. 1밀리미터 쓰는 거. 1센티미터는 10밀리미터. 1번. 주어진 길이를 쓰고 읽어보시오. 4. 어디에 적어야 되노, 이거? 아, 쓰기를 갖다가, 읽기를, 여기다가 4밀리미터, 이래 적나? 그죠?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4밀리미터, 이거 맞춰서, 웬만하면 이렇게 쓰라, 그 말이네요. 2번. 이거는 50, 50밀리미터. 이렇게 쓰라는 소리죠, 그죠? 50, 50밀리미터. 3번. 1센티미터보다 더 짧은 길이를 찾아, 길을 쓰시오. 1센티미터보다 더 짧은 길이? 손바닥의 길이가 더 커져요. 연필 한 자리의 길이? 상식적으로, 그죠, 니은, 익히, 수학, 익힘, 저 두께. 그런데, 뭐, 고등학교 가면 1센티보다 더 두꺼운데, 어쨌든, 뭐, 이 정도로, 그나마 그 중에서, 그죠? 1센티보다 더 짧은 길이는, 뭐, 저 정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거죠, 두께. 4번. 표시한 부분의 길이를 자로 재어보시오. 자로, 뭐, 어쩔 수 없네, 이거는. 자로 재어보십시오. 뭐, 70밀리미터 나온다니까, 뭐. 이거는, 뭐, 자로, 실제로 재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해야 하지? 익히, 수익까지 재야 됩니다. 아, 이거 익히, 수익까지네? 하하, 그래서 중요한 것 같다. 음, 점점이다, 그죠? 익히, 수익까지 재야 됩니다. 이렇게, 잘 재야 됩니다, 이거. 곡선 따라, 요만큼 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 그 7밀리미터라고. 뭐, 답이 됐으니까, 뭐, 고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초등부, 이렇게 문제를 지금 풀고 있지만은, 재미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센티미터, 5 센티미터, 2 밀리미터, 5번, 3 센티미터보다, 그러면 3 센티미터, 9 밀리미터, 그대로 연습하세요. 3 센티미터, 그 다음에 9 밀리미터. 6번, 주어진 길이만큼 자로 선을 그어, 이것도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2 센티미터, 뭐,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고, 6 밀리미터, 이렇게 꺼란 소리겠죠, 그죠? 그어, 그어, 보세요. 이 길이는, 몇 센티미터, 몇 밀리미터, 자, 이거 지금, 여기서 올려져야 된다,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죠, 이거. 까지, 4 센티미터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8, 8칸이죠? 8 밀리미터, 8 밀리미터, 이렇게 적어야죠.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읽는 법을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센티미터와 밀리미터 사이의 관계, 1 센티미터는 10 밀리미터임을 이용합니다. 60 밀리미터, 4 밀리미터, 50 밀리미터, 8 밀리미터. 자, 이거는 그걸로 64로 했지만, 요거는 센티미터로 고친 게, 50 밀리미터가 5 센티미터잖아요, 그 8 밀리미터.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야죠, 8번. 9 센티미터, 2 밀리미터. 자, 9 센티미터는, 여기다, 이렇게. 요거 지우고, 9 센티미터, 따라 적자. 9 센티미터는 90 밀리미터잖아요, 그 2 밀리미터 있으니까, 92 밀리미터고. 자, 이거는, 이제 안 적어도 됐죠? 60 밀리미터는 6 센티미터를 그고, 7 밀리미터. 이렇게 찍으라는 소리입니다. 10번. 같은 길이끼리 이어보시오. 2 센티미터, 1 밀리미터. 그럼 21이죠. 4 센티미터, 8 밀리미터. 48 밀리미터. 35 밀리미터. 11번. 클립의 길이는 32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3 센티미터, 2 밀리미터. 12번. 볼펜의 길이를, 자로 재어보시오. 아니, 자로 재어보세요. 뭐, 이게 여기까지인데. 일단, 뭐, 10 센티미터 가량 가르려나? 뭐, 한, 이게, 답은, 이렇게 됐어요. 7 센티미터, 7 밀리미터 돼있네. 뭐, 요거 재어보십시오. 77 밀리미터. 이렇게, 뭐, 이렇게, 어, 문제에 나온 거 재어보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볼펜이나, 연필 같은 거 재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 능이 이제, 웬만한 어른, 옆에 계신 분들, 어른,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저렇게 자로 재수이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13번. 길이를 잘못 나타낸 것을 찾아 기울을 쓰러 갑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9 센티미터는 90 밀리미터. 자, 이거는, 이거 아니죠. 니언은 72 밀리미터라고 적어야죠. 잘못 나타낸 거 니언입니다. 자, 490 밀리미터. 자, 이거는, 49 센티미터. 어, 그대로 적었네, 바로. 적었기 때문에, 뭐, 고민을 안 해도 되겠네. 자, 니언이 잘못됐죠. 1km 같은 경우에는, 1000m. 14번. 주어진 길이를 쓰고 읽어보시오. 자, 11km. 자, 연습 좀 많이 했다, 이렇게. 11km. 자, 좀, 영어 이런 거, 발음 낸 거, 한글로, 적기가 많이, 얼으니까 연습을 많이 했죠. km. 15번. km 단위를 사용하여 길이를 나타내야 하는 것을 모두 찾아 기울을 쓰시오.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km로 나타내야 되겠죠. 내 방에서 부, 이거, 1000m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버스를 타고 40분 동안 갈 수 있는 거, 이게, km로 나타내야지. ㄱ하고, ㄷ. 근데 이게, 이게 왜 중요하죠? 어, 이거, 그렇죠? 좀, 그렇는가? 아, 하여튼, 중요해에만 해놨네. 하하. 자, 거리 개념을 물어본 것 같은데. 경안의 집에서 학교를 지나, 16번. 경안의 집에서 학교를 지나, 서점까지 가는 거리는 몇 k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자, 그럼 740 더하기 260을 해야 되죠. 0. 6에서, 4에서 6을 다하면 10. 1 올라가고, 그럼 10 이렇게 되죠. 1000m인데, 1000m는 1km가 되잖아요. 몇 km, 몇 m, 4km, 560m, 4km, 560m, 17번. 네모 안에 알맞은 줄을 써내세요. 10km보다 280m 먼 거리, 10km, 280m. 18번. 진영이네 집에서 삼촌대까지의 거리는 몇 km, 몇 m인지 쓰고 읽어보시오. 진영이. 삼촌대가 우리 집에서 2km보다 350m 더 먼 곳에 있어 이랬죠. 2km 350m 19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쓴 어시요. 이랬죠. 자, 3km 보이죠. 이거 여기까지. 그 다음에 500m. 20번. 민선이네 집에서, 집에서 공원까지는 3km이고, 또 이래가죠. 집에서, 차례가 이랬죠. 공원이고, 공원에서 도서관까지 이래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가 3km. 730m, 여기에서 730m. 자, 되어있죠. 민선이네 집에서 공원을 지나 도서관까지 가는 거리를, 여기까지죠. 바르게 읽은 사람은 누구인지 풀이관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3km, 730m. 답은 뭐거든요. 연화로 적는 거 맞죠. 이렇게 되죠. 킬로미터와 미터 단위 사이 관계. 1km, 1000m 이므로 읽은 사람입니다. 8km, 270m, 8,000m 더하기 270m. 자, 이렇게 쭉 읽으면 되죠. 6,000m 더하기 420m, 6,000m 더하기 6km고, 420m입니다. 21번. 3km, 그러면 3,000이죠. 3,400 이렇게 되죠. 9,000은 9km고, 15m 그대로. 하나 적어주면 되죠, 이렇게. 23번. 다리의 길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게 써놓으시오. 킬로미터와 미터로 나타내기. 성산대기요. 미터로 나타내기. 1410m. 자, 2km, 559m. 24번. 수직선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2km, 200. 이게 2km, 300. 400. 500. 600. 그죠? 그러면 이거는 2km, 아, 몇 미터인가 했기 때문에. 자, 2km, 600m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600m가 되는 거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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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좋아요. 자, 25번. 진주네 집에서 수영장까지 거리는 3km보다 850m 더입니다. 그럼 3km하고 850m잖아요. 근데 물어본 건 몇 미터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럼 3,850m 이렇게 적어야지. 자, 26번. 제우가 등산로에 있는 약수트에 도착하였습니다. 제우가 산, 등산까지 가려면 몇 킬로미터, 몇 미터를 더 가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제우. 자, 약수트에 이제 도착해서. 이게 약수트야. 인데, 뭐죠? 산, 등산까지 가는데 1,200m잖아요. 1,200m 가야 되잖아요. 1,200m를 가야 되죠. 자, 몇 킬로, 몇 미터. 이거는 1km, 200m를 가야 되죠. 뭐, 괜찮네요, 이거. 실제 우리 등산을 하게 되면은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시간을 대충 자기가 걷는 속도가 할 거잖아요. 특히 겨울날에 뭐, 해가 짧을 때는 다시 되면 해가 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걸 계산하고 가셔야지, 뭐죠? 27번, 하기 전에 이거. 같은 단위로 나타난 길이를 비교합니다. 2cm, 5mm, 30mm랄 때 2cm, 5mm를 25mm로 고칩니다. 30mm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크다 되고. 30mm는 3cm이므로 2cm, 5mm, 3cm가 더 크니까 더 크다, 이렇게. 자, 비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때그때마다 단위를 맞춰서 맞추어서 동일하게 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10cm, 8mm가 있고 105mm. 10cm는 100mm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108mm가 되지. 108mm보다, 108mm이 105mm보다 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단위를 맞춰서 동일하게 해서 이렇게 풀어놓는 소리입니다. 28번, 길이가 짧은 것부터 차례로 기울을 쓰시오. 전부 다는 밀리미터로 나타내셔서 이거 또는 밀리미터로 나타내셔서 이건 54mm죠. 자, 그러면 길이가 짧은 것부터 짧은 것, 54, 기역, 그 다음 57, 디귿, 62, 가 제일 길이네. 29번, 도서관, 미술관, 야구장 중 집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입니까? 집에서 이제 해갖고 자, 5800m, 7,480m 자, 이거는 7,100m 가장 먼 곳, 가장 먼 곳 이거죠? 7,480m 어, 미술관 30번, 길이가 26cm, 2mm인 끈이 있습니다. 이 끈보다 길이가 더 짧은 물건을 모두 찾으려 합니다. 자, 이거 풀은 당연히 이거 상태 봤을 때 더 짧잖아요. 그죠? 26cm, 2mm보다 이게 11cm, 9mm가 더 짧잖아. 그럼 일단 풀은 됐어. 하나, 풀이 됐고 그 다음에 26cm를 이제 밀리미터로 고치면 이건 262mm가 되죠. 과위 이거 보게 되면 216이 262보다 작잖아. 그러면 과위도 해당되죠. 그죠? 과위 265는 262보다 262보다 크니까 부수는 안 되죠. 그러므로 30번은 과위하고 풀이 됩니다. 자, 이거는 비교하는 거는 능력을 자신의 수학 이거 자로 잰 거에 대한 제약하게 밀리미터, 센티미터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30번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알맞은 길이단 사용하기. 빨대 길이는 약 15cm입니다. 서르에서 대전과 이거는 미터하면 안 되죠. 140km로 써야 되겠죠. 알맞은 단위로 쓰는 게 또 나오네. 이게 또, 그죠? 상식선에서 30번을 써. 신발의 길이가 250cm 하면 안 되죠. 250m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색연필의 길이는 센티미터로 해야 되겠죠. 14cm 33번 길이단위를 잘못 사용한 사람의 이름을 쓰죠. 산의 높이는 아이고, 이거 산의 높이는 2cm 2km 이런 걸로 써야지. 호수 둘레길의 전체 길이는 약 3km야. 34번 보기의 단위 중 하나를 골라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시오. 이거는 뭐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 뭐랄까? 이거 하던가. 그죠? 킬로미터로 하게 되면은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는 약 400km입니다. 뭐 이런게 적든가. 뭐 알아서 적으면 되겠죠. 아까처럼 뭐 일반적으로 연필의 두께는 15cm입니다. 이런게 적거나 또 자신의 교과서 수학 교과서의 두께는 뭐 1cm입니다. 이렇게 되고 아니면 7mm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길이와 거리 어림하기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 어림하기 약 2배 된다고 하죠. 그러므로 2배쯤 되니까 1000m 약 1km입니다. 35번 공책의 긴 쪽과 짧은 쪽의 길이를 어림하고 자로 재어 보시오. 뭐 긴 쪽은 보통 어느 쪽으로 말합니까 그 책이 있으면 공책 자 긴 쪽은 여기로 말하죠. 그쵸? 여기로 말하죠. 여기 뭐 그대로 적을게요. 긴 쪽을 약 뭐 25라 할까? 긴 쪽을 약 25 뭐 이랍시다. 그대로 그냥 적어도 될게요. 뭐 자신이 재보면 돼. 눈으로 대충 뭐 20일 해도 관계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재어 보니까 27cm가 된다. 이렇게만 느낌이 있으면 되죠. 이게 근데 왜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어림한 길이 또 짧은 쪽은 뭐 약 20cm 밑으로 봤는데 실제로 재어 보니까 21cm가 되더라. 뭐 이 뜻이겠죠.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닿으시오. 수완의 집에서 약국까지 거리 약 2배죠. 그죠? 그죠? 약 2배니까 뭡니까? 200에서 200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400m가 되잖아요. 약 400m 근데 이거 뭐 실제 답은 또 일어났네. 약 400m인데 실제 답은 어떻게 했냐면은 약 2배보다 좀 길다. 이렇게 보는 거네. 그래서 이런 문제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배보다 약간 기니까 약 약 450m입니다. 이렇게 해도 또 일레. 이렇게 해도 되고 다 답입니다. 약 500m다. 이렇게 해도 되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 일단은 이 400m보다는 이게 200이 한 이 정도 되니까 더 나갔다. 이 소리죠. 그죠? 그래서 뭐 450을 주고 주고 이렇게만 줄 건데요. 약 480m 이것부터 되잖아.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내면 안 되겠죠. 36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안 되고 그냥 약이라는 개념을 배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7번 수완의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풀이 가능할수록 답을 보세요. 자 이거 이제 200이 이제 5번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3 4 5개 뭐 이렇게 하고 아 여기가 1km 떨어진 곳도 되겠죠. 도서관 뭐 이런 것까지는 조금 어림잡아서 접근이 가능하겠네. 이제 합 이제 이런 게 중요하지. 합 하는 게 7 다기 5 12mm니까 이리로 올라가고 8cm 되는 거고 이거 1400 되니까 이리로 올라가고 6km 400 됩니다. 38번 9mm 8cm 39번 730m 9km 40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3300은 3km 3km 300m 가 됩니다. 3km 4km 7km 320m 가 됩니다. 41번 그러면 파란색 끈의 길이는 6cm 4mm 노란색 끈은 파란색 끈보다 2cm 3mm 더 깁니다. 그러면 노란색 끈 길이는 6cm 4mm 더하기 2cm 3mm 를 해야 되죠. 더 길되었으니까. 노란색 끈의 길이는 8cm 7mm 가 됩니다. 파란색 끈과 노란색 끈의 합은 6cm 4mm 더하기 8cm 7mm 7mm 가 되죠. 자 11mm 니까 1 올라가고 그 다음에 15cm 1mm 가 됩니다. 길이 자 같은 단위끼리 뺍니다. 자 이렇게 못 뺴니까 8 하고 10을 빌려야 되고 12에서 4 빼면 8mm 8에서 1 빼면 5cm 킬로미터 이거 1000을 빌려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1150이 되는 겁니다. 1150 빼기 370 이라죠. 0 10 8 그 다음에 7 되죠. 780 6에서 4 빼면 2 됩니다. 자 42번 7에서 6 빼면 1 밀리미터 7 센티미터 43번 뺄 수 있는 것만 해놨네. 420m 5 킬로미터 조금 적응하게 쉽게 내줬네요. 43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10 센티미터 6 밀리미터 10 센티미터 6 밀리미터 빼기 요거는 3 센티미터 9 밀리미터 잖아요. 자 못 빼니까 여기에 9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10 16에서 9 7 밀리미터 9에서 3 빼면 6 센티미터 6하고 7이 되가지고 45번 두 산의 높이가 닿은 것 같을 때 가와 나중 어느 산의 높이가 몇 킬로미터 몇 미터 더 높은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1킬로미터 200미터가 되죠. 몇 미터 더 높은지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3킬로미터 100미터 빼기 1킬로미터 200미터를 빼줘야 되죠. 자 2 1000이 되죠. 1100이니까 900미터가 되고 2에서 1밀면 1킬로미터가 되죠. 1킬로미터 900미터 더 높습니다. 자 이거 괜찮은 분입니다. 45번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더 짧은 경로찾기 주어진 경로별 거리가깝 구하기 1에서 구한 거리를 비교하여 더 짧은 경로찾기 자 46번 선원의 집에서 은행까지 가는 길입니다. 경로 1과 경로 2 중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더 가깝습니까? 경로 1 봅시다. 1킬로미터 200 더하기 900미터를 하게 되면 0,0 11 1으로 나가고 2 킬로미터 100미터가 됩니다. 2킬로미터 500미터죠. 2킬로미터 100미터가 더 작죠. 그죠. 그 정도로 어느 길로 가는 게 가깝습니까? 경로 1 되겠죠. 47번 은지가 공원 입구에서 본 공원 지도입니다. 숲 1길 2길 3길 입구에서 동물원까지 가장 짧은 길은 어느 길인지 구하시오. 공원 입구에서 동물원까지입니다. 좀 나와있죠. 차라리 문제 좋아요. 47번 문제 좋습니다. 자 요런 거 내면 괜찮죠. 숲 1길 숲 1길 이 이제 여기입니다. 이게 이리 이리 가죠. 거리는 각각 몇 킬로미터 자 읽기는 1킬로미터 150미터죠. 더하기 1킬로미터 320미터입니다. 더하게 되면 2킬로미터 470미터가 되죠. 숲 1길은 2킬로미터 470미터 1킬로미터 1킬로미터 숲 3길 3길은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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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미터 그 다음 1킬로미터가 있죠. 1킬로미터 85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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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미터 920미터 이렇게 됩니다. 미터 17이죠. 1 올라가죠. 2킬로미터 770미터가 됩니다. 2킬로미터 480미터 입구에서 동물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은 일단 2킬로미터 770미터 길잖아요. 480미터 하고 470 470이 작죠. 그러므로 뭡니까 숲 1길로 가는게 제일 작죠. 숲 1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줄 100년직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